저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총알 뚜드룩 맞더니 죽었어 흐흐흐 수뇌는 아마 옆에 둔거 같대요 다른에 밖에서 그니까 옆에 그... 하나 둘고 경면에 있는 날 봤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분명히 문 열려있었는데 쐈는데 문이... 문이 부서지더라구요? 이번엔 제발 흐흐흐흐흐흫 조명 저는 일단 네그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5초 늦게 트레이서때문에 트레이서 계속 일어나니까 와.. 짜증나.. 어.. 뭐야.. 안돼.. 뛰게 해줘.. 자.. 이번에는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다들 플레이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네네.. 어디 차 구해서 프리머스고 갈까요? 그럼 차 구하기로 할까요? 네네.. 이쪽에서.. 네.. 네.. 차 구하러 갈게요.. 다시야 발견 일탈.. 와.. 두 스쿼드? 텔스쿼드? 너도 유에이지 발견.. 일로 갈게요.. 아이쿠야.. 저는 이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쿠야.. 아이고야.. 저거 좀 태워주세요.. 유엠지 뒤.. 뒤차가 태우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저 분 파밍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예.. 네.. 프리머스쿠로 고고싱 어? 어.. 아이쿠야.. 이러다가 보니아진 오브 파밍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원이 안 좋네.. 네.. 근데 뭐 가야죠 뭐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뒤로 빠꾸하기엔 밀타에 두 스쿼드 떨어지고.. 그 주변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분명히.. 포칭케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 차 있고 그렇게 먼 편은 아니니까.. 네.. 원이 이 정도면 먼 편은 아니죠? 네.. 차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대 있으니까 차.. 와.. 그 사이에 총 좋은 거 드셨네요.. 어? 히히히 상내왕 정일 3This 어? 어? 운동이구나.. 비오는 맵이라서 살짝... 살짝 무서운데... 비오면 좀 소리가... XR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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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주세요. 저희가 제일 빠르겠죠? 우리 모습 끝까지? 모르겠어요. 당겨가지고 이 근처에서 차 타고 가는 애들도...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길가에 좀 차가 많이 있길래... 내 몸에서... 일단 없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장 바뀌고 일단...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저 파밍 할게요. 네. 저 파밍 탈게요. 어. 멈추시는 줄 알았더니 안 멈췄어. 어. 어이구야. 어. 한 번 브레이크 세우시길래...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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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پ따워! 어. 으. 3창은 제가 다 털었어요. 스크스... 와 어떻게 AR이 하나도 안 나오지? M16이다. 이거 밀메 엔딩일 거 같으면 보트도 괜찮지 않나요? 다음 자기장 봐야 될 거 같아요. 위에도 걸쳐 있어서 반반이라 지금 살짝 지금 안철수 거든요? 안철수요? 밀벨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지금 자기장이. 느낌이 잘하면 밀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음 자기장 줄어드는 거 봐야 돼요. 스크스라. 스크스 안 쓰세요? 아니 지금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게 이거 하나라. 이제 wednesday 슬슬로 서학만 게임을 한 번 썼어요. 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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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 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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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 스크스 멘티 Northean, 스크스. 스크스 멘티가 걸어가지구. 스크스 멘티에서 막 saying that is say, 스크스 멘티가. 스크스 멘티가 되는데 ... 아아아아 음 이거 진짜로 오버파밍 해야겠다 이거 AR 소용기 두개 챙겨놨어요 네 SR 쓰시는 분 있나요? SR 소용기 좋았는데 네 스크스는 쓰고 있어요 스크스 쓰고 있어요 일단 SR 소용기 저 하나 주었어요 네 어 깜짝이야 저희가 쏜거죠 네 네 제가 쏘고 제가 놀랐네요 . . . . . . . . . 군량 없으세요? 아직 구장 안나왔어요. 나오겠지만 나오겠죠. 자기장이 슬슬 근처라가지고 와 AR이 안나오네요. 이번엔 구장 소금. 구장 소금으로 풀렸어요. 이 소금이 남아있는 소금을 준비했어요. 구장 소금은 1만원으로 썰기. 먼저 구장 소금으로 뺏어. 그리고 뺏어. 그리스도 구장. 와 이거 파밍이 현찬네 파밍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네요 지금 그러게 약도 안 나오고 이거 아 까매 자기장 거의 저희 뒤에요 모벅 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송비하고 동시에 빨리 했잖아 자 기장 왔어요 와 진짜 안 나오네 햄이 오늘의 생선은 이번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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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나오는데 하밍 끝난 것 같은데 알죠? 네 이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안전한 곳에 가서 이제 저희 그러면은 검문소나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배율이 없어갖고 제가 8배율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4배율 하나 띄고 있어요 4배 하나 남거든요 아 거의 이제 밀발색 나와야 되네요 파란색 가면 한눈 좀 나오겠는데요 이동하시죠 어디다 만날까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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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차를 타고 네 일단 저도 그쪽으로 달려가세요 차 있는 쪽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픕니다 지금 너무 오줌마려운데 아파요 너무 마려운데 네 가시죠 파란색 네 저기 저 드링크 하나만 빨아도 되겠습니까? 서가 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출발할게요 네 안녕 잠시만요 빨리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죽을게요 백살이 하나도 안나오네 저도 빵빵빵이라가지고 지금 저는 부상 3개 먹었으니까 저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 다른 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살아야되는데 아 살수있어 살수있어 가까워요 다행히 네 간당간당하네요 박지만 않으면 박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아 뭐야 여기 드뷰즈 많아주세요 길로 가야겠다 그냥 안전하게 오 아슬아슬하다 다 왔어 다 왔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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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쓸게요 저기 혹시 저기 쓸 수 있으니까 치료할 거 있으시죠? 네 군대 있어요 군대 아 구상 하나 떨굴게요 이거 드세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이제 네 둘 둘 아 그래도 그냥 아낄게요 뭐 일단 저도 구상 하나 또 떨굴게요 구상 하나 떠도 떨굴게요 구상 하나 떠도 떨굴게요 미치겠네 4배 버렸어요 SR 소염기 필요하시나요? 수직손잡이나 치패드하고 한창만 필요해요 혹시 레다 남은 분 계세요? 네 저 홀로그램 하나 있어요 남으신 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타시죠 일단 자기장 25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분은 제가 태우고 가고 건물서 못 타겠다 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빠르게 건너죠 그냥 이쪽 건너시고 그냥 위로 떨어질 거 같아요 네 위로 떨어질 거 같아요 자기장 아 맞네 너무 좀 이상하네 밖으로 가고 그리워 나행 이 집을 꼬라 내가 왹시 위치한 네, 한 바퀴 둔 다음에 없네요 일단 차는 없네요 네 파밍도 안 된 것 같아 느낌이 예 이럴 적도 있고 클리어 더블 배럴로 먹어야겠다 홀로그램 필요하신 분 계세요? 더블 배럴 있고 뭐 없네요 뭐 없네요 흠 흠 스페이드나 이레까빠가 없나? 이레까빠 아까 저 있던 집에 있어요 이리로 오시면 돼요 네네 순삼 쪽으로 네 스페이드나 엑셀 탄창 못 보셨나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탄 남는 분 없죠? 2탄이나 5탄이나 저 5탄 30발 정도 들을 수 있어요 서각 네네네네 이리로 갈게요 여기 우지 뒤쪽에다 버릴게요 아이고 다 버렸다 백발 주십시오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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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창문 좀 깨고 있습니다 차에 기름 좀 넣을게요 차에 기름 좀 넣을게요 어디 저희 한군데 있을까요? 모여서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이동하실 건가요? 바로 이동하실 건가요? 바로 이동하실 건가요? 아 원포? 아 잠시만 이동하긴 해야겠다 네 이동하실 건 빠르게 이동하시고 저 화장실 너무 급해서 네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2층집 거기 파란 뒤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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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가볼게요 팔각종 좀 거기서 금방에 뭐 없으면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팔각종 아니더라도 저기 왠지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쪽 집들에 2층 앞쪽 2층 집 잡는 게 낫지 않나요? 팔각종 위험해가지고 거의 2층집 지금 찍은 건 2층집 아닌가요? 아니에요 찍은 건 펼각종이에요 왼쪽 다운 .. 목상이요 목상 yes 굳이 앞 위에 2층집 서울 네 두 근처에 두 근처에 하우 황 푸 carp 基 펼각종 첫 문이 열려있어요 여기도 털렸네요 오, 뚝배기 까져있어. 뚝배기를 맞추니? 와, 110 남았네, 뚝배기. 3렙이었는데. 제 차는 바퀴 터졌어요. 이기 잘 써네, 이 친구들. 여기 1렙 뚝배기 있다. 1렙 뚝배기가... 아니, 그래도 3렙 있긴. 3렙이 훨씬 나요, 진짜. 일단 110 정도 남았는데. 저희 뭐 여기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S 방향, 210 방향 이 사이에서 계속 사운드 나요. 아까 금마드. 차 소리. 저희 쪽이랑 똑같은 노트 오는 애들. 오면 소리요. 사야 돼, 그냥. 사각점 쪽으로 돌았다. 어, 어. 한 명 다시 한 번 이쪽으로 지나가요, 집. 초깔 했어. 초탄 안 받으셨구나? 난 왜 보이지가 않지? 초깔 했어요, 일단. 40발 했어요. 여기도 화장실 좀 갔다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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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저 아래쪽만 안 잡히면 되는데...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네네네네. 저 이제... 지금... 어차피 어딜 가든 이제 다 저기 있기 때문에... 맞다니 갈 데가 없네요. 뭐니? 한번 보고 가야돼요. 여기... 근데 저희 파밍도 안 좋아가지고... 킬 파밍 해야죠 뭐. 지금 파밍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 그니까 사람 파밍 밖에 안 남아서... 네 킬 파밍 해야죠 뭐 킬 파밍. 지금 봤을 때는... 킬 파밍도 힘들 수가 있어요. 두 기구 빨리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애. 웬만하면. 네 그럴 거 같아요. 차... 저희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아까 타고 오신 차 피 많이 안 남았죠. 저희 그럼 뭐... 저거 뭐지? 저거... 그냥 연막 던지고 그냥 뛰어야죠 뭐. 그쵸 그쵸. 제가 타고 온 차도 바퀴가 터져가지고 못 타거든요. 그냥 경로에 연막 던지고 열심히 뛰어야죠 뭐. 다음... 다음 원은. 쟤네 지금 다 파밍 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에 다... 자리 잡고 있을 거 같아요. 집은 아니면... 팔각점에도 있을 거고. 네 다 잡고 있을 거에요. 상위 쪽에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가운데 팔각점은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네. 마지막 원이 안 잡히면은 나올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벌판이라. 그쵸. 상태보다 제가 나오기... 들어가기 힘든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원 줍니다. 원 드obraoming School. 원 직종. 원 드라 jumping 000 は165 함. 원 직종. 원 직종. 어샘재준 어샘. 원 직종. 원 직종. 원 직종. 원 19alls,- 파워구팔 소리 언더위 그냥 여기서 보이는 애들만 쏘면 돼요 저희는 네 정리되고 지네가 오다가 뭐 피 달면서 오겠죠 엠방 발견 30방향 30에 보이세요? 저한테는 각도 안 나오고요 저는 S쪽 방향 볼게요 그냥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네요 나무지에 아 숨었네 일단은 거의 반쪽이네 네 저희 어떻게 뛰겠던가 해야 돼요 4명 다 차 어딨죠 킬 킬 바로 킬 나이스 내려가세요 갑시다 내가 타온 차가 이건 같은데 이건 P 반 넘게 있어요 제가 탄거에요 제가 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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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넘게 있어요 그 원까지만 빨리 들어가면 돼요 한 원까지만 차라리 팔 안을 먹죠 핑 찍어주세요 이쪽 이쪽 이렇게 때려 박는게 이쪽밖에 없어요 지금 미리 숨을 때가 맞다는게 없어요 분명히 저기 있을거에요 동장쪽 집에도 있을거고 그냥 뚫는다는 생각하고 들어가야돼요 아 이거 안좋은데 안좋은데 차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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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먹는게 낫지 않았나요 집이 나 집으로 지금 갈까요 양쪽 쌈사먹기거나 그러면 집으로 가도 연막불 연막불 필요도 없겠다 그냥 바로 뚫으면 돼요 네 이 집 먹죠 1층클 네 2층클 오케이 다클 2층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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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다쳐내죠 네 보이면 그냥 보이면 말씀하시고 그냥 쏘세요 일단 자표만 말해주시고 차 차 차 차 소리 S S S S S W쪽에 차 저 빨간집 2층에 있어요 1층 1층 에너ds 바깥에 있네요 엠방 발견 엠방 한명 기절 엠방 한명 기절 우선 SW쪽 소리나요? 밖에서 근데 제 시야에선 안보여요 나무 가려져서 한명 엠방 기절 한명 사살 나무 아님 돌쪽 뒤에 있는것 같아요 두명 있어요 두명 엠방이요? 엠더블유 쪽에서 엔사이요 아까 두명 뛰다가 저쪽 쏴가지고 제가 빠졌거든요 너무 쏴대서 오케이 한명 저기 따른데도 전제해주세요 여기 오겠으니까 스 이쪽 싸우고 있어요 우선 SW쪽에서도 소리나요? 255NW 네 NW SW 240소리도 소리나네요 한 지금 펄옴핑 쪽에 아 이게 창고 뒤쪽으로 뒷쪽에 있어요 15 두명 75 두명 75에도 있어요 75 2방향 여기 창고 뒤쪽에 2명 기절 제 방향에선 보이지가 않네요 창고에 가려서 제 방향에도 안보여요 제 방향에도 안보여요 제 방향에도 장되어 에MP3 1 teammates M 방이 한명 남았구요 일 cooperation 제가 보고싶 Want's Mandia M 방 한명 밖에 안되니까 제가 보고싶을게요 1번 만치고 1번 만치고 1번 만치고 1번 만치고 전 킬 전 킬이 못해 저는 킬이 못했어요 1등만 일단 1등을 하면 되요 4명 남아요 앞에 1명 남았고 오우 원 한 번 더 남았어 어 뭐야 이거 M방 다 죽었나? M방 다 죽은 거 같은데? 작은 집 카카팔입니다 다음번까지 기다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작은방에서 한 명 머리 뺏고 네네네 카카팔이 카카팔 조심하세요 아파요 그냥 내밀지만 마시고 차량만 떨어져요 뛸 때, 뛸 때, 뛸 때, 뛸 때 칠 거예요 저는 쟤는 나울 수밖에 없거든요 견제 계속해, 나는 조금만, 난 보고만 있을 거야 너 나와야 돼 나갈 준비만 하시죠 아이고, SE 방이야 킬, 바로 킬 나이스 나이스 한 명 남았어요 혹시 약 있으면 좀 주세요 네네, 제가 구상 하나 드릴게요 네, 드링크, 드링크 네, 저희도 나가야 돼요 네명, 네명 다 저기다 기다리면 돼요 한 명 남았어요 그냥 저 원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안에서 세력 채우시고 동시에 네 명 네 명 다 들어가면 돼요 아니, 원 지금 들어가면 저분 세력 다 채우시고 풀도핑 하시고 지금 도핑 이제 끝났습니다 네, 도핑 다 하시고 자리만 잡으면 돼요 저기다 차 소리 나는 거 같은데? S 방향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 안에서만 기다리면 돼요 저기 언제 나가요? 지금 가시죠 네, 저 지금 나갔어요 집이 아니라서 집이 아니라서 빨리 안 킬 나이스 1등 아이고 이거 버스네 진짜로 완전 버스 탔습니다 와 마지막에 2킬 했다 와 마지막에 2킬 했다 아 아 아 아